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웹스퀘어 페이지의 온페이지로드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페이지로드 이벤트는 페이지가 로딩된 직후에 발생합니다. scwin-onpage-road는 온페이지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스크립트 탭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, 본 예제에서는 온페이지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웹컴이라는 메시지를 얼렷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서 웹스퀘어 페이지를 생성합니다.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면, 온페이지 로드 이벤트와 온페이지 언로드 이벤트 함수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스 탭에서는 스크립트 태그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. 화면을 그리고, 온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웹컴 메시지를 얼렷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. 저장합니다. 소스 탭으로 이동하면, 정의한 코드가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웰컴 메시지가 얼렷으로 표시된 이후에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그려집니다.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장님, 감사합니다.